황선 씨가 여덕 수용소에 대해서 마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묘사를 하면서 여덕 수용소를 수용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더를 했는데 정말 심각한 분노를 느끼고요. 또 여덕 수용소에서 희생된 수만 명의 정치범들의 원원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그 죄가 드럽지 않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황선 신흥민 씨가 평양에 가서 영접을 받았던 상대방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선과 신흥민 씨는 통존부의 안내를 받고 평양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기도 하고 그들의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말인즉은 통존부의 대남 공작 관리 차원에서 이들이 보고 느낀 것을 지금 북한의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평양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말도 할 수 없고 사진도 찍을 수도 없고 모든 게 제약당에 있는데 왜 이 두 사람에게만 자유를 줬냐 이거죠. 그 자위라는 것은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거짓말들을 통존부가 기획하고 통존부가 만들어낸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고 이 황선과 신흥민 씨는 통존부가 시키는 대로 그 각본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 미쳤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통일전선부에 심각하게 매수됐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뭔가 잡힌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흥민 씨와 황선의 어떤 이런 행동들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이러저렇게 언론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독 수용소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저는 하룻밤도 못 잤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격분해가지고. 그리고 또한 10월 22일 제가 유엔에서 북한인권 토론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바깥에서는 정말 구속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가 저하고 여기 옆에 계시는 김희숙 씨하고 둘이 같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증언을 하는데 밖에서는요. 재미, 전국, 동포, 연합회라는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을 쓰레기라는 표현을 하면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미, 전국, 동포, 연합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지금 현재 신흥민 씨 남편이 정해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북이 아니고요. 저는 간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간첩이 아니고서는 동포, 연합회가 מת용 있는 시간을 위해